불교를 믿을 때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5가지의 뿌리와 5가지의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금과 오륙입니다. 마음치 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그리고 법으로 하는 주제 5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 주제는 오계, 오온, 육처, 칠각지, 사승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계는 5가지 장애이고 오온은 5가지 무더기 색수상행식입니다. 그리고 육처, 6가지 감각장소죠. 유기비라고도 합니다. 안이비슬신의입니다. 그리고 칠각지, 그리고 바로 사승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삿디,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신수신법에서 나오는 5가지 장애랑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가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오욕락이라고 하죠. 우리가 재색식명수라고 그럽니다. 재물력, 색욕, 그리고 식욕, 그리고 명예욕, 그리고 수명욕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집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5가지의 집착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차림을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에게, 진에는 뭔가 하면 바로 악의 또는 화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화를 내고 있는지, 화를 내고 있지 않는지,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수행에 장애가 되는, 다 장애가 되는 그러한 5가지에 속합니다. 그리고 혜태와 혼침, 혜태는 뭔가 하면 바로 이렇게 멍하게 있는 게 바로 혜태입니다. 그리고 혼침도 비슷하죠. 그리고 들떰, 그리고 또는 후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장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법에 대해서 바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바로 미루는 의심입니다. 이 의심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다섯 가지 장애를 다 극복하기 힘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의심에 대한, 법에 대한 의심을 끊기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장애는 제색식명수에 집착하는 것이 수행에 방해가 되고, 그리고 화내고 악의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수행에 방해가 되며, 그리고 혜태와 혼침, 멍하게 있고 이렇게 있는 것들이 수행에 장애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행을 하다 보면 많이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삿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알고 보면 그냥 멍하게 있는 상태, 정말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 오해를 하면 내가 선정에 들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만큼, 굉장히 이게 혜태와 혼침은 선정과 굉장히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덜 떔, 괜히 이렇게 마음이 차분히 깔아앉지 못하고, 괜히 생각 전생각 났다가 마음이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심입니다. 이 의심은 법에 대한 의심인데, 수행을 하다 보면 그것을 더더욱이 느끼게 됩니다. 하다못해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윤회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심을 우리가 끊어낼 때, 우리가 바로 다섯 가지 장애를 극복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윤회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가 하면, 이게 바로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윤회에 가는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 윤회를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힌두교에서, 4천 년 전에 부처님께서 윤회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힌두교도들이, 아리안족들이, 드라비다족, 인더스 문명을 파괴하면서, 그때 드라비다족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사성제 계급이고, 카스드 제도이고, 이 카스드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힌두교라고 했죠. 그래서 이 힌두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상이 바로 윤회사상입니다. 지금 너는 노예로 살지만 다음 세계에는 또 달라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윤회사상이 결과적으로는 약 4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를 우리가 고지곳대로 믿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는 업에 의해서 태어났고, 업의 상속자고, 업의 주인이라는 말을 다시금 한 번 더 믿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무더기입니다. 이 다섯 가지 무더기는 바로 오언을 이야기하죠. 색수상 행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장애가 되느냐. 바로 비구여, 여기 비구는 다섯 가지 치착하는 무더기에서 법을 관찰하여 머무는가를 항상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여기 이것은 물질이다. 물질의 일어납니다. 물질의 사라짐이라고 알아차리고, 이것은 느낌이다. 느낌의 일어납니다. 그리고 느낌의 사라짐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식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식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식의 사라짐이다. 라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것은 상카라, 즉 다시 말해서 의도가 있느냐. 이것은 의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의도에 사라짐이다. 라고 알아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아르마리다. 이것은 아르마리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르마리에 사라짐이다. 라고 관찰하면서 머물러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죠. 왜? 우리는 오온, 색수상행식을 바로 사람이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욕심이 붙어서, 내가 정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오온이 바로 수행의 장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로 이 오온에 집착이 붙음으로써 내가 정말 있다라고 느끼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수행에 방해가 되는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현실을 그대로 봐야 된다. 단지 그곳에는 색수상행식 이 모두는 일어났다가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꿰뚫어 알 때 우리는 바로 바른 수행을 통해서 바로 해탈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꿰뚫어 알면 오온이라는 것을 꿰뚫어 알 때 우리가 염호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염호하는 마음이 생기기면 바로 이옥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옥하는 마음이 생기면 해탈열반으로 간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부처님께서 장애가 되는 다섯 가지 중에 바로 여섯 가지 감각장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육처라고 하기도 하고 육입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에서 법을 관찰하여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눈을 꿰뚫어 한다 형상을 꿰뚫어 한다 이 둘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쇄도 꿰뚫어 한다 전에 없던 족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족쇄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쇄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건이 눈이 어떠한 대상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서 접촉해서 일어나는 의식 안식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것들을 육건 육경 육식을 합쳐서 삼사화합이라고 합니다. 이 삼사화합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가 머물렀다가 사라지는지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할 때 우리가 바로 염호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욕하는 마음이 생겨서 해탈열반으로 가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수행의 다섯 가지 장애가 된다 다섯 가지 장애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칠각지입니다. 칠각지는 37조도품 수행법 중에서 사념처 안에 다섯 가지 장애에도 나오지만 수행을 돕는 그러한 좋은 칠각지로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이것을 모를 때는 수행의 장애가 되고 이것을 알 때에는 해탈로 가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게 되는 게 바로 칠각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칠각지에 대해서는 대념 측정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비구가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는 자기에게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라고 꿰뚫어 알고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없을 때 내게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없다고 꿰뚫어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깨뜨려 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 7가지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바로 깨뜨려 알고 어떻게 머물렀다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바로 깨뜨려 알 때 우리가 해탈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부처님께서 반대로 5가지 자개 중에서 7각지를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모를 때 이 7가지를 모를 때 우리는 수행하는 데 큰 장애가 되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7가지가 뭔가 하면 바로 자기에게 맞는 법을 선택하는 구성요소 즉 특법각지죠. 그리고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정진각지가 되고 그리고 희열을 깨달음을 구성요소 희각지 그리고 편안함을 깨달음의 구성요소 경안각지 그리고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정각지 평안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사각지 그리고 내게는 평안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뜨려 알고 평안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없을 때 내게 평안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없다고 깨뜨려 안다라는 이러한 7가지를 제대로 깨뜨려 할 때 우리는 해탈열반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것을 모를 때 우리는 도를 이루는데 해탈열반으로 가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37조도품 중에서 나중에 칠각지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장애 중에 알아차려야 되는 그러한 5가지 장애 중에 바로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이 사성제라고 하죠.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것은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여 머무는가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한다.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한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따금이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한다. 사성제 고진멸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대념처경 특히 사념처에 대해서 사티 빠따나 수다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수행을 할 때 사념처 수행을 얼마를 해야지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부처님께서는 7년, 6년, 5년, 3년, 2년, 1년도 아니고 7달, 6달, 5달, 4달, 3달, 2달, 1달도 아니고 보름 아니고 단 7일만 제대로 수행하면 지금 여기에서 바로 구경질을 얻든지 아니면 치착이 남아있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바로 불안가를 얻을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신수신법 사념처만 제대로 수행을 하더라도 바로 그 아라한이 되든지 그리고 불안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러한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단 7일입니다. 7일만 정말 우리가 제대로 망상 부유 피우지 않고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신수신법 이 법을 제대로만 잘 따라서 수행을 하면 7일만에 우리도 아라한이 될 수가 있고 바로 최소 불안가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 이렇게 수행을 많은 스님들이 선방에서도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지를 깨닫기가 힘들죠. 그만큼 사회가 복잡해졌고 모든 이러한 정보가 너무 넘쳐나서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삶을 조금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처님의 37조도품 중에서 제가 사념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정근 발현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근은 상류타 니까야 49번과 상류타 니까야 46번에도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정근 바로 우리의 불교 노래에도 많이 나오죠. 정진하세 정진하세 하면서 이런 노래도 많이 나오는데 그 정진이 바로 이 사정근에 해당하는 겁니다. 바로 일어난 선은 더 정장을 시키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어나도록금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미 일어난 불선은 제거하도록금 하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은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정근이 되겠습니다. 사정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실제로 행동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께서 불교라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바로 이 사정근을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누가 모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스님께서 그거 아는 것은 쉽지만 행동하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사정근은 팔정도의 정정진 위리아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정정진이나 사정근이나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념처 사정근 그 다음에 37조도품 중에서 다음에 사여의족이 나오죠. 사여의족은 네 가지 성취수단이라고 합니다. 성취수단 뭘 성취하느냐? 바로 해탈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네 가지는 뭔가? 바로 여리, 정진, 마음, 검증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성취수단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도달하게 된다. 무엇이 내신가? 첫째, 여리를 주로 한 산매의 노력으로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수단을 닦아야만 한다. 여리입니다. 여리, 찬다. 내가 이 비생에서 꼭 내가 아라한가를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여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적어도 수행을 하면 입어난 거에서는 내가 꼭 아라한가를 얻고야 말겠다라는 이러한 여리가 없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진, 바로 위리아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정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정진, 팔정도에서는 정정진이라고 하죠. 위리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산매와 노력으로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수단을 닦아야 된다랍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찢다, 마음은 찢다라고 하죠. 우리 마음을 항상 잘 살펴서 알아차림을 할 때 우리가 바로 해탈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검정. 이 검정은 위맘사라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검정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또 지계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검정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계율이 필요하죠. 내가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계율을 제대로 잘 지키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검정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지계라고도 번역을 하고 그리고 빨래로는 위맘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성취수단을 닦은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1급을 머물 수도 있고 1급을 다하도록끔 머물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이 1급이라는 세월은 굉장한 세월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선정에 들었을 때는 그 시간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1급에 들 수도 있고 1급이 다하도록끔 머물 수도 있다고 부처님께서 마사띠바타나수타 대념처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성취수단, 열이, 정진, 마음, 그리고 검정, 검정은 무엇을 통해서? 지계를 통해서 이 지계는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구들이 지키는 그러한 계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십선이냐 십불선법이냐 거기에 상응하는 것일 것입니다. 선법, 살생중재, 금일참해, 투도중재, 금일참해, 사암중재, 금일참해, 망어중재, 금일참해 이렇게 천수경 할 때 열 가지 있죠. 그 열 가지가 기준으로 해서 이 열 가지 안에서 내가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것이지 혹시 부처님이 제정하신 250개의 그 계율을 다 그 안에서 지키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7조도품 중에서 오근과 오력이 있습니다. 이 오근과 오력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참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근은 뭔가 하면 우리 불교도인들이 불교를 믿을 때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다섯 가지의 뿌리와 다섯 가지의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근과 오력입니다. 타 종교를 믿을 때는 이러한 것이 생기지 않는데 우리 불교를 믿을 때 바로 이러한 다섯 가지 기능과 다섯 가지 힘이 생기는 게 바로 오근, 오력, 다섯 가지 기능, 다섯 가지 힘입니다. 경제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비교들이여 다섯 가지 기능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첫째 믿음의 기능, 두 번째 정진의 기능, 그리고 마음 챙김의 기능, 그리고 삼매의 기능, 그리고 통찰지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다 중요하죠. 믿음의 기능은 조금 전에 제가 사흘 여의족에서도 바로 믿음의 기능이 나왔지 않습니까? 찬다가 나왔습니다. 이 오근도 우리 불교를 믿으면 바로 이 믿음의 기능이 생겨난답니다. 그리고 위리야, 정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능도 생겨나고 이 정진은 선과 불선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불선을 행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기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만의 톡톡한 마음 챙김의 기능, 삿띠는 우리 불교도 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힌두교도 이렇게 수행법은 있지만 삿띠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화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한다고 할 때 우리 불교도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특색이 있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 기능입니다. 마음 챙김의 기능, 삿띠의 기능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삿띠는 염자로 번역이 되죠. 지금의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 오지 않은 미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나간 과거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에 불안에 떨지 마라.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 장애 중에 후회와 들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마음 챙김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기능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오근이고 그리고 오력, 다섯 가지 힘이 생겨난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매의 기능이 있습니다. 삼매는 선정에 되는 기능입니다. 사마디라고 하죠. 이 삼매는 우리 불교도 말고도 자인학교도들이라든지 힌두교도들도 이 삼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불교가 타 종교, 힌두교나 자인학교 이러한 종교들과 비교되는 것이 알아차림을 통한, 사티를 통한 기능이 있다는 것이 오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통찰지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통찰지는 빤냐라고 그럽니다. 해라고 그러는데 이 기능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통찰지는 바로 사승제에 대한 통찰지입니다. 이것도 유일하죠. 고진멸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괴롭다. 왜냐하면 모두 다 고정된 실체가 없고 전부 다 변하기 때문에 괴로웁니다. 변하기 때문에 탐진치, 삼덕,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괴로웁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는 바로 이러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끄는 길이 팔정도라는 게 바로 사승제에 대한 이러한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이 우리 불교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다섯 가지 기능과 다섯 가지 힘이 바로 오근과 오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첫 번째로 이 믿음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하는가? 라고 이제 경전에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믿음의 기능은 여기 네 가지 예류자의 구성요소 즉 예류가에 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불법성 삼보를 확실하게 믿고 지게만 지킨다면 우리는 누구나가 예류가에 들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류가, 우리가 예류가 일례 그러죠. 예류가에 드는 것은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지게만 지키면 어디서든 생겨날 수 있다. 예류가에 들 수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되는가? 바로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게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정진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되는가? 정진의 기능은 바른 네 가지 사정근에서 봐야 한다라고 마사티 빠따나수다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 챙김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되는가? 마음 챙김의 기능은 여기 네 가지에서 확립해야 된다. 바로 사념체에서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37조도품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념체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죠. 바로 삿디를 해야 되는 장소 네 가지가 바로 이 사념체라고 부처님께서 대념체경에서 지금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매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되는가? 바로 삼매의 기능은 초선에서부터 사선에서 봐야 한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삼매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초선에서 사선 셋 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색게 공무변처, 식무변처는 삼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삿디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찰지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하는가? 통찰지의 기능은 여기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에서 봐야 한다라고 상류타 미카야 48번 보아야 함경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바로 오금과 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금과 오력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데 오금과 오력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금과 오력은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 불교도인들에게 생겨나는 다섯 가지 기능과 다섯 가지 힘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오금과 오력에 대해서 사케다경 상류타 미카야 48번 다시 43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믿음의 기능 오금이죠. 믿음의 기능이 곧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 곧 믿음의 기능이다. 이 말은 오금과 오력을 굳이 분리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기능이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 바로 믿음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오금을 인드리아 그리고 오력을 발라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말을 했느냐? 바로 사케다경 상류타 미카야 48 다시 43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수현법 37조도품 중에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금오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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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